기상캐스터 배혜지 강정정수장 상수도관에서 수돗물이 뿜어져 나와 흐르고 있습니다. 토사와 섞여 임시 저류지를 가득 채운 물은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구간까지 흘러갑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때문에 송수관이 깨지면서 수돗물에 유충이 유입됐다고 밝혔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내 식수 오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의혹도 제기됩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이후 강정천에 있는 주상절리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공 작업을 한다 아니면 포크레이로 안반을 건드리면 그런 울림이 있잖아요. 흔들이는 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 38명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당장 멈추라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열린 법원 심리에서 제주도는 도로공사 전체 구간이 정수장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교량 공사구역 일부만 관련돼 있고 이미 토목공사 공정률을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열흘 뒤인 24일쯤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